라비에벨 듀스 코스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에 자리하고 있는 라비에벨 듀스 코스 현대적인 느낌의 스코틀랜드 스타일로 18홀 파 72, 7352 아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릉분지형의 평탄한 지형에 18홀이 펼쳐있다 보니 강원도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시원하게 펼쳐진 필드는 7개의 홀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일반적인 파크형 골프장과는 달리 듀스 코스는 18홀 동안 필요없는 조경을 드러내고 페어웨이와 러프 등으로 구성해 골프 게임의 본연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런 골프장이 드물지만 해외 골프 마니아층에서는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형태입니다 원래 듀스 코스는 해안지대의 모래 언덕에 조성된 스타일에서 유래되었는데요 라비에벨 듀스 코스의 경우에도 그 느낌을 살려 모래 언덕의 굴곡과 벙커, 귀신풀인 페스큐 잔디 등이 조화롭게 조성되어 매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라비에벨 듀스 코스는 스코트랜드의 전통적인 골프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한국만의 숲속의 듀스 코스입니다 라비에벨 듀스 코스의 매력은 굴곡이 있는 모래 언덕 위에 거침없는 벙커와 펠스키 등이 어우러져서 아주 자연스러운 스코트랜드의 풍광을 자아내는 것입니다 초록색 페어웨이와 황금빛 페스큐가 어우러져서 더욱더 자연스러운 풍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주선을 연상케 하는 모던한 디자인을 가진 듀스 코스의 클럽하우스 내부 역시 깔끔한 분위기의 화이트 컬러로 동일해 미니멀리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편리를 위해서 듀스 코스만의 프리미엄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여성 고객을 위한 서비스로 2층 데스크에서 라커룸이 있는 1층까지 짐을 옮겨주는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비에벨 듀스 코스에서는 국내 유일하게 코스네 카트 진입을 허용하는 특급 서비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듀스 코스는 올드 코스와 달리 파크 형태가 아니다 보니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6, 7월 여름 시즌 맞춤형 서비스로 준비하였습니다 고객을 배려해 작은 불편까지도 해결하기 위한 프리미엄 퍼블링만의 서비스로 골프를 만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라비에벨 듀스 코스 라비에벨 듀스 코스의 또 다른 자랑 바로 듀스 코스 레스토랑 듀 식당입니다 프리미엄 퍼블릭답게 고급선 메뉴와 신선한 재료들로 고객들의 입맛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미슐랭 투 스타의 빛나는 고품격 메뉴로 스페셜 스프 커리, 북학계 비빔 우동과 함께 라비에벨 듀스 코스의 인기 메뉴로 자리잡아가는 불맛나는 해산물 짬뽕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듀스 코스가 매력적인 이유는 겉보기엔 단조로 보이는 필드와 달리 다양한 재미를 선사한다는 부분입니다 페어웨이를 벗어나는 순간 러프를 만나게 되면 난색을 표하게 되기일 수 있는데요 자연과의 싸움이라는 골프의 매력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합니다 해저드 위치를 계획하고 피네의 위치와 티마커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난이도에 다양한 층의 고객들이 다이나믹한 재미를 즐길 수 있는 골프 코스 골프의 오리진 듀스 코스 라비에벨 듀스 코스에서 그 매력을 제대로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진정한 골프의 맛을 느낄 수 있는 프리미엄 퍼블릭 라비에벨 듀스 코스에서 모험과 도전, 스포츠 정신을 즐겨보세요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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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